기도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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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서 2장 기도서 1장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주연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